자 이제 레귤러 스텝이야 5스텝 오케이 원 투 그리고 쓰리 스텝 리지 그치? 투에 푸시하면 되는데 어 리덕 타고 쏙 도둑 버려 오케이 나이스 도둑 버려 푸시야 오케이 1스텝 피니쉬 포지션 찾아 공이 내려가 그렇지 갖다 손나가지 말고 빨래 없어 그렇지 우리 내 손 물길이 빠져나갈 둘만 터주면 되는 거야 그치? 공이 내려가 그렇지 공이 내려가고 오케이 갖다 조질려고 하지 말고 상체 나가지 마 공이 내려가 고 정확한 피니쉬 포지션 제로 스텝 드릴 앞으로 조질려고 하지 말고 스윙이 작은 팔자가 돼야 돼 팔자 고 그렇지 나이스 잘했어 고 나이스 고 오케이 원 스텝 드릴 방금 전에 제로 스텝 드릴로 그 그림처럼 그 시작 들어가는 거야 가볍게 가볍게 오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고 오케이 자 이제 원 스텝 드릴 원 스텝 드릴 제로 스텝 드릴 제로 스텝 드릴 고 오케이 원 스텝 드릴 아까 제로 스텝 드릴 그 틀을 그 각으로 그 모양으로 지켜봐 딱 시켜줘 오 그렇지 가볍게 가볍게 또 버리면 돼 오케이 자 3 스텝 드릴 3 스텝 드릴 푸시 다운 고 나이스 오케이 3 스텝 드릴 원 스텝 드릴 원 스텝 드릴 3 스텝 드릴 고 그렇지 나이스 잘했어 오케이 3 스텝 드릴 파워 나스 피드 내려고 하지마 긴장 쫙 풀고 정말 해가리 어깨 원 스텝 3 스텝 드릴 고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고 그렇지 반대팔에다 공 들고 긴장 다 하지 말고 콕콕콕콕콕콕콕 리듬을 타고 여기서부터 리듬 타고 가다가 여기가 4 스텝이야 호시 잘했어 구샵 왼손에 공 잡고 있던 거를 가볍게 그립하면서 호시 타임 맞추고 3 스텝 드릴 투 갖다 버리면 돼 오케이 푸시 샷 나이스 자 20 스텝 리듬 타고 고 긴장 긴장하지 말고 그립하고 호시 타고 두 나이스 푸시 샷 오케이 굿 자 이제 원래 자기 레귤러 스텝 5 스텝 뒤에서부터 아까 수행했을때 쭉 오고 있는게 돼 두개 약간 덮쳐질 때 그 리듬은 그냥 탁 오는 거야 고 고 고 푸시 3 스텝 더 버리고 나이스 고 자 이제 레귤러 스텝이야 5 스텝 오케이 원 투 그리고 3 스텝 그치 푸에 푸시하면 돼 고 리듬 타고 쑤 고 오케이 도 버려 푸시 오케이 리듬 타이밍 밸런스 그치 원 투 에 푸시 주면서 3 스텝 리듬을 타고 뒤에서부터 오돌라고 겹쳐질 때 고 3 스텝 3 오케이 나이스 툭 버리면 돼 푸시 나이스 이제 마이볼로 하는 거야 무겁다고 힘주면 안 돼 그냥 가볍게 가볍게 뒤에서 오돌배가 겹쳐지면 리듬 타고 원 투 3 스텝 고 푸시 푸시 고 갔다 버려 오케이 나이스 무시야 오케이 이제 마이볼로 하는 거야 14 파운드 15 파운드 상관없어 리듬 타고 뒤에서 오돌나 하고 겹쳐질 때 리듬이 쑥 오고 있다 고 원 푸시 3 스텝 3 2 아까 붙잡았네 아까 잡아 뜯었네 잘했어 그래도 고 이제 마이볼로 15 파운드로 마이볼로 3 스텝 3 2 뒤에서 오돌나 하고 겹쳐지는 거야 20 걸음 걷고 오돌넘하고 겹치는 거야 리듬 타고 리발 타 리듬 타이밍 밸런스 고 푸시 3 스텝 3 갔다 버리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고 20 걸음 20 걸음 20 스텝 을 걷는 거야 뒤에서부터 쭉 오는 거야 뒤에서부터 쑥 오다가 원래 레귤러 포지션에서 스탠스 포지션에서부터 리듬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렇지 1 2 3 스텝 왼손에다 공 들고 오다가 그립하면서 긴장 풀고 그대로 고 푸시 나이스 굿샷 오케이 오케이 자 20 스텝 20 스텝 20 스텝 어프로치야 그렇지 여기서부터 아까 내가 스탠스 서있던 놈하고 겹쳐질 때까지 자 준비 리듬이 이제 강물이 흐릅니다 왼손에다 공 들고 있다가 가면서 그립하는 거야 슈퍼 릴렉스 해야 돼 슈퍼 릴렉스 고 두 가면서 그립하고 슈퍼 릴렉스 오케이 힘쓸 필요 없어 오케이 지금은 그냥 미듬 템포라 슬로우 템포 자 20 스텝 어프로치야 그렇지 거기 서있던 내가 여기 서있는 나하고 둘이 오다가 딱 겹쳐질 때 원 투에 푸시하면서 쓰리스텝이야 자 고 흐르는 강물에 그냥 떠내려옵니다 쑤욱 오다가 그립하고 푸에 푸시하고 쓰리스텝 투 버리고 오케이 나이스 샷 잘했어 굿 오케이 지금 형제 투자자가 각도 문제적을 좀 붙어도 푸킹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노 스텝 그 다음에 원래 그 다음에 원스텝 그릴 그 다음에 원래 투스텝 투스텝 다 하면 좋은데 일단 투스텝 못하더라도 3스텝 그릴 그 다음에 20스텝 또는 15스텝 어프로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레이블러 스텝 포스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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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 스텝 이렇게 루티를 짜서 하루에 3스텝 1시간 정도 이 훈련을 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포스테들이 처음에 가면 줄넘기하고 줄넘기하고 펀칭물 치고 샌드백 치고 시선을 시선을 치고 밭을 흔들고 웨이트도 하고 위로만 수업하고 그리고 나서 도구력도 하고 올라서 나중에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치고 이런 거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맨날 스파이만 한가봐요 그러니까 연습해놓은 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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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자 이제 툴너를 잠깐 조금만 하자 제로스텝 그치 제로스텝 제로스텝 뭐야 내가 유니스하는 포지션 맥주메인 포지션 자 오른도 고만들 접히고 제가 선보전 할거도 orton 하자 우리 뭔데 네 아니 존 define 무 расen 10여자리의 대체 7대 속도 1U 빼야 해! 이럽고 있으면 안돼! 춤 들어오면 맨 1개가 다 치면 돼! 거기서 공기 내놨어! 1im 조각 2im 조각 2im 조각 여기 안에 심박소가 여기서 오마코가를 오마코 오마코가 알겠어요? 이게 제노스템 버스템은 뭐야? 방금 전에 제노스템 하나 내려가서 거기서 놓고 이 포지션 그것을 한 살짝 위에서 이 바지 나를 위에서 가는거야 하체가 저희만 해도 안하고 좀 전에 하지 말고 치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못쓰는 줄 아까는 치고 치고 하면 들어가야 돼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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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러 와라 이렇게 원스텝 소핸드하고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긴 한데 소핸드는 보통 수리당 수리당 세다 원핸드는 원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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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시지. 제로, 원, 트리스텝. 각자로 세. 원, 스푼. 원, 투, 트리스텝, 파이. 오케이. 아까 제로스텝으로 가서 가는 건데. 자, 하나, 둘, 트리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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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스텝다, 모여서, 저기서부터. 자꾸 먼저 두고 말고. 누erv plain loser 지를 한번만 더 바른 건데. com이랑 같이 Anotherarto, ную. czyć. 여기서부터 서있다가 아까 걔가 assumed 격쳐지는 거야. brasier Dean, 핀심 zager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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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불굴 ogóle, 인상 한국에 대해 공격한 공격을 만들어주세요 공격을ger고 정치자는 공격자인 것입니다 theeeeo-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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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공격자가 있고, 고장단에 대한 공격자에서 공격자였는데 매력된 동행한 도 brot 기가 하나의 쇼쇼, 나랑 2개가 내쉬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다 피곤이 위로까지 전주에서 와 포워드로 백과 위로까지 하고 위로까지 전주에서 위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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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에 왼쪽은 윙에 윙 에 흰에 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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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 간단하게 자리를 하세요 여러분 다 보시고 저런 방법도 하고 넘어가면 안되고 따라만 하루에 30분이라도 이 루티를 만들어서 볼 수 있어요 일발 넘어가면서 형제들께서 구장찬을 하는 것을 이런 귀를 쓰던 거에요 그릴을 반복해서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